무료로 받아왔습니다 가격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싸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안에 툴도 넣을 수 있구요 아주 좋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씻어야 되겠죠? 아빠 이거 씻는거 구경할래? 어 저거 저거 좀 씻어야 돼? 어 씻어야지 다 씻어야 돼? 필요할 때 전기를 꽂아 쓸 수 있는데 와우 저거 좋은데? 와 진짜 길다 와우 진짜 많이 길어 진짜 긴데? 뭐라고? 진짜 긴데? 진짜 길어? 와 진짜 길다 와 진짜 길다 이게 마지막이었어 완전 물을 맞... 진짜 넓었네 먼저 물기를 다 빼고 변경들은 이 비료를 다시 쓸거야? 어 맞아 변경들이 많잖아 누구 사람인지 몰라서 그냥 피스맨이 좋아 그래 이거 저기 뒤에서 놔둘 수 있어 와 이거 진짜 좋다 근데 이건 뭐야? 이거 이거 뭐지? 아빠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잘 모르겠는데? 왜? 이사별 때 쓰고 이 때 쓰고 이제 조지가 쓰게 되네요 듣지 말고 zozilla 소지가 부적해오 tend nevGA 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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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k 악 나나나나나나 라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손사탕 나는 진짜 건가 나는 진짜 건가 나는 진짜 건가 달인탕 넣었어? 응 응 네 오늘 우리는 어디 갑니까? 쿠키 쿠키 한국식사회에 갑니다 한국식사회에 있는 한국식사회 한국식사회에 있는 한국식사회 그리고 한국식사회에 있는 한국식사회에요 셜록? 네, 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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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나는 한국의 쿠키 나는 한국 쿠키 나는 한국 쿠키 나는 생각해서 먹어보자 한국 이름은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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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달고나 달고나 커피 그래 여기 네, 여기 여기 작은 말린 귀여운 여기 거기에 그 친구 너는 안 그리워 고생해 운일 한번 더 Savage 생기면 성함이 안되면 아 아니요 내가 월요일 pickup 아 1개 생각해봐 미리 필요한건으로 내가 월요일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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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로 어떤 맛이야? 미수가루 미수가루? 뭐 생각하는지 더 좋아? 클라우드 카멜 라테? 달고나? 달고나는 더 좋아서 네 알겠어?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달고나는 더 좋아서 달고나는 더 좋아서 좋아 나의 주로 회식밖에요 이번주는 오레오 크로, 이루베리, 바타, 초콜릿, 바닐라 매주 3가지 정도는 스위치 되거든요 한국 회사 원래 카페에서 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? 대국분이시죠? 맞아요 저희 남편이 대국가요 아 그러시면 미국사람이 아니지 아니요 아 그렇구나 패트리샤네 아 미국사람일지도 모른다 아니요 좋아해요 좋아해요? 오레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 아 맛없어 별로야? 아 아니요 아 아 아 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리 를 더 좋아해요 해보십시오 이제 저희도 다 내 아이들의 보험이 있는거 같아요 맛있어 맛잇어 맛있어 한입의 보험이 더 나요 혹시 구매할 필요가? 잘 먹어 나요! 잘 먹어 게닐포트트? 이거 이거? 네 난 먹어먹는 게 하나지? Catrice, 뭐지? 그게 쿠키? 네 그게 Madeleine 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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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이 롯이 왜 룯이 굿 굿 굿 굿 굿 다이어트 그럼 한번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응? 그치? 와우 너무 맛있어 네 뭐를 받으니? 미숙고루 내가 좋아해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숙고루 너무 맛있어 탐울블리건즈 나는 내 입 나는 마카롱 나는 마카롱 커피 이 부분은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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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잖아 아 너무 맛있어 미숫가루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다시 해볼까요? 안 달콤해? 안 달콤해? 너무 맛있어 안 달콤해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해 맛있어 맛있어 0-10 얼마나 맛있어 최고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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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네 네 네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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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택 평택 그럼 평택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herkene의 사랑. 고맙습니다. 제가 사랑하는 대로 아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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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용 오오오 감사합니다 그럼 먹어볼까요?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먹으세요 근데 엄마가 먹지 않으세요 내가 먹지 않으세요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먹으세요? 먹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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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이거 먹으세요 아 한국어 한국어 맛있어? 좋은 날이 좋네 이사베이 귀여우니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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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오우 이사베이 네 커피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너무 좋아. 아, 정말 좋아. 진짜 좋은 사람이야. 왜 이리 와. 한국 당수도. 아, 내가 말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었어요. 정말 고마워 한국말 잘하네 제가 이제 계속 한국말 할거 같아요 아 근데 그대 정말 필요해요 미쳤어 오 마이갓씨 아 너무 귀여워 이 부분은 너무 귀여워 이건 저희 아 진짜요? 오오오 몇개월이에요? 4개월 4개월 네 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하자 엉덩이 엉덩이 맞은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 천안 백 그쪽의 판말로 몇개 쪽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지금 막 나온거에요 아 안고싶는데 아 시즈가 하나 더 있어 아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정 비야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개월 마들렌 그리고 마들렌 네 우리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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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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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고맙습니다 아주 저렴isson 주 품習 엄마 아크 세디 나는 그렇게 weet addressing 문제는 그것도 음 가자 봅시다 다 말랐겠죠? 시가 추워가지고 완벽하게는 안 말랐네요 아 힘들다 으악 으악 밥 먹으러 가자 Let's eat YUMMY 가자 띠아 왠지 원 왠지 원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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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